자막lik 사랑하는 농협가족 여러분 영업현장에서 좀 더 경쟁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활동하실 수 있도록 저희 임직원 모두가 든든한 지원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오늘 이 자리는 작년 한해 열정적으로 사업 추진을 해주신 여러분들을 위하여 저희 손해보험 임직원들이 마련한 자리입니다. 마음껏 즐기시고 오늘 하루 멋지고 기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. 저는 인연을 한 번 맺으면 그 인연의 소중함으로 끝까지 가려고 노력하면서 영업을 했어요. 저희 지점에서 저와 같이 힘들 때, 어려운데, 즐거운데 같이 해주신 저희 동료 FCD분들과도 이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. 이제 롱앤에서 입사한 채 한 50초로 됐는데 내일은 더 열심히 해서 꼭 대사를 받을 수 있게 노력해 오겠습니다. 저는 이 일이 참 좋아요. 왜 좋냐면, 이 일은 특별한 능력이나 영업력이 없어도 내가 매일 꾸준히 열심히 하면 그 대가가 꼭 오기 때문에요. 제 훈련을 되돌아보면서 참 수고했다, 고생했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그런데 오늘 생각해보니까 이런 자리, 제 자리가 아니라 여기 수상자 여러분들 모두의 자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저희가, 저희의 하루를 보낸 적이 없더라고요. 오늘 하루가 각자의 자기 이름으로 행복하게 지낸 날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 하루만큼은 자기 자신에게 토닥이면서 참 열심히 했다, 수고했다 라는 행복한 자리에 계셨으면 좋겠어서 진심으로 어린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.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. 내년에도 꼭 이 자리에서 뵙기를 바랍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러분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